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정말 시험 보느라 여러분 애 많이 썼고 그리고 갑자기 또 날씨가 변화가 많죠. 여러분 추웠다가 더웠다가 일단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는 평이했다. 근데 평이한 것이 어떤 기준에서 평이했냐면 헷갈리는 여러분들 선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나 아니면은 소재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 3개년 기출을 푸셨다면 배와 관련된 순서 문제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또는 정보에 대한 그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약간 그 고삐를 느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능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몰라요. 수능이 정말 중요한 본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기분 좋은 점수를 얻으셨다면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 점수가 얻으셨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것들이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딱 찔리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하고 매번 공부를 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이런 부분이야. 그 다음에 어휘도 내가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 의식적인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손해보는 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딱딱딱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지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21번입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글의 우리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send us off into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미추론 문제는요. 항상 밑줄 쳐져 있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빈칸처럼 접근하시는 게 좋긴 해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a small divergence 약간의 작은 갈라짐이죠. 갈라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길을 가고 너는 네 길을 가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in my likes라고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너의 취향과 비교했을 때의 작은 갈라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작은 갈라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ay feel there is something scary about an algorithm.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무서워할 만한 또는 무섭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뭐냐면 deciding, 결정을 해요. What you might like.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될지를요. 자 could it mean that? 이 말은 if computers, 만약에 컴퓨터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You will not like something. 너가 이걸 안 좋아할 거다. 그러면 you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it. 그 something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볼 기회를 못 갖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 개인적으로 I really enjoy being directed. 나는 이끌리는 거 또는 이끌리는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음악으로요. 어떤 새로운 음악이냐? I might not have found. 내가 발견하지 못했었을 수도 있어요. By myself. 나 혼자서는. 그러면 나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끌려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접하게 되면 난 너무 그게 좋다. 이거죠. I can quickly get stuck in a rut. 나는 자 in a rut라고 하면 밑에 보면 관습이죠. 관습이나 틀에 뭐다 빠르게 빠집니다. Where 그 관습이나 틀이라고 하는 것은 I put on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계속 같은 곡을 듣는 거죠. 같은 곡을 듣는 것과 알고리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뒤에 가볼게요. That's why. 따라서 I have always enjoyed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좋아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 내가 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곡을 들을 수 있어요. 됐죠? 하지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떠냐? There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the music library. 자 music library를 통해서 나에게 푸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뭐다 빼내기도 하죠. 이것이 완벽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보석을 찾는데요. 내가 정말 좋아할. 그러면 알고리즘은 라디오처럼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취향을 잘 파악해서 딱딱딱 찾아준다. 이거예요. 그건 알고리즘이 가진 좋은 점이에요. 근데 my worry니까 내가 우려가 좀 있어요. 원래 가졌던 우려인데 뭐에 대한 우려냐면 such algorithm 앞에 언급된 좋은 알고리즘의 그런 나의 우려는 what's that?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might drive everyone 모든 사람을 특정한 라이브러리로 몰고 leaving others 또 다른 곳은 다른 사람들은 lacking in listeners 잘 뭐다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쪽으로 만들지 않을까 몰아가지 않을까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 그래서 모든 사람의 취향이 존중되는 게 아니라 취향이 통합을 이루면 이게 수렵이라는 뜻이거든요. 취향이 전부 다 수렴이 되는 거 아닐까 수렴 됐죠? 이런 게 나의 우려였습니다. 다 똑같은 거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자 그렇지만 thanks to the non-linear 비선형적인 일직선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비선형적이고 chaotic 정말로 뭐다 무질서한 그와 같은 mathematics 수학이 수학 덕분에 이 알고리즘 뒤에 앞에 내가 우려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곡을 듣는 거 이런 것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취향이 통합되는 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달라진다 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 취향이 니 취향하고 비교했을 때 좀 처음에는 약간 작은 그런 뭐다 갈라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 둘을 어디로 보내느냐 완전히 뭐다 라이브러리의 저 먼 구석으로 보내게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가는 곳이 달라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갈라짐인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먼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취향 너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1번 가볼게요. Read it to music selected to suit our respective taste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서 어떤 음악으로 향하게 하냐면 선정된 음악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취향에 맞도록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으로 이끌게 해준다. 어때요? 오케이죠? 취향 존중.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리서너와 그 다음에 커넥션 관계를 맺게 한다.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업데이트에 대한 요구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능력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을 우리가 찾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음악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무시하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 취향이 이런 것구나 하고 발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